여러분 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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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! 가자! 리아 우리 어디가? 셔핑! 여기에서 짜라짜라짜라? 아니! 내가 살피 멀었어! 그래? 그럼 우리! 왜 여기 와? 아? 이거 쿨! 아 맞네 맥주 여기 저번에 왔었어 너 알아? 여기서 카메라 보고 샵 봤잖아 맞네? 마지막에 여기 비스트가 왔어 진짜 없는데 여기가 첫번째가? 진짜 맛있어 샵 이거 다른 거거든? 가봐 너 여기 알았네 너 여기 왔었어 아 그래? 아 맞아 아 나 여기 빵이 있어 아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가자 아이스크림 먹을까? 나 먹을래? 나 사줄게 됐어! 나 다른거 먹어 아 그래? 너 왜 갑자기 아이스크림이 별로 안 좋아? 아이스크림이 너무 좋아 갔어 가자 앞으로 가자 여기는 저기 스타일란다 하나 있고 보여? 저기 리아 저기 스타일란다 보여? 오 맞네 그리고 여기 이제 라라츄 어디 먼저 갈거야? 난다 알았어 콜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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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ㅎㅎ ~~~ ~~~ ~~ ~~ ~~ ~~ ~~ ~~ ~~ ~~ 이따가 우리 오리아오라 아냐? 고마워 나 남자친구 애대대 타자 아 애대대 타자? 어머 왕 아 아 아 아 아 너무 키웠다 아... 아... 오 이거 진짜 맛있다! 이거 귀엽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가자. 가자. 너무 귀엽다. 너무 귀엽다. 너무 고마워요. 너무 귀엽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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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엽다.